달인까지 찾다가 오셨는데 고치면서 더워. 그냥 안 고치겠다. 아쉬워서 다시 왔다. 아까워서 다시 왔다. 달인 되면 뭐야 어떡해. 기어코 오늘은 달인이다. 2016 하반기 우승자들의 치열한 다시 겨루기. 오늘 좀 감점이 많습니다. 작전입니다. 침착하자 침착하자. 과연 오늘은 달인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을까. 월요일 저녁 7시 35분 우리말 겨루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.